자 입지 비밀 살루투입니다. 영상이 오랜만에 업로드 되는 것 같은데 연초부터 코로나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회복을 다 한 상태고 목소리만 아직 조금 100%는 아닌 것 같네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특강 제안을 받은 게 있어서 강의안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은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통계발 마스터 플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통계발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고 여기저기서 특히 SNS나 카페 이런 쪽에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구가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또 개발을 해서 물량을 공급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오해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통계발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그리고 진실 팩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이렇게 통계발 마스터 플랜에 대한 공식 내용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사들도 이렇게 통계발에 대한 내용을 일제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통계발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목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통계발 마스터 플랜 수립 방향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토지 구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필지 중심형으로 구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필지마다 수요주가 다르고 집집마다 모양이나 형태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지마다 제각각인 형태를 이렇게 도보 생활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토지 구획을 다시 예쁘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죠. 이 도보 생활권이라고 불리는 이 크기는 대략 25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자 이 도보 생활권이 계획 가능한 최소 단위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이렇게 필지별로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개발 단위인 도보 생활권 이 크기 이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해야 어떤 그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최소 개발 단위인 도보 생활권 이 도보 생활권들이 각각 이렇게 개발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도보 생활권들을 이어주는 순환형 생활 도로 순환형 생활 도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 이렇다는 말은 내가 만약 이 작은 최소 단위로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순환형 생활 도로를 내기 위한 이런 도로들도 계획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순환형 생활 도로 주위로 이렇게 생활 인프라들 공원이나 주차장 상업기능이나 은행 이런 생활 편의시설 등을 순환형 생활 도로 위주로 주변으로 배치를 하게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할 때 균일하게 건물 높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마다 변화를 줘서 이렇게 특색이 있고 역동적인 모습을 띌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역세권 주변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뒤쪽에 주거 단지가 있겠죠. 이 뒤쪽에는 이 고밀 개발을 한 지역과 중간에 완충 기능을 하는 녹지 지역을 배치를 해서 일률적인 모습이 아닌 조금 역동적인 모습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말고도 이런 드란길이라든지 동대구로 이런 거리마다의 특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드란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 주변에는 식당이나 녹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되는 모습 그리고 반대로 동대구로 쪽 같은 경우에는 차도 쪽이 상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물들이 높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앞쪽과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띌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통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대명지구입니다. 자 대명지구라고 하면 대명동 그리고 송현동 일대가 되겠죠. 자 우선 보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현충로역과 안지랑역 그리고 대명역 그리고 서부정류장역 그리고 송현역이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 길쭉하게 넓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지역도 많죠.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고 그리고 주거 단지 쪽으로 갈수록 층수들은 좀 낮아지겠죠. 그리고 최소 단위들을 연결해주는 이 순환형 도로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대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1호선 라인을 이렇게 물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캠프 워커 같은 경우에도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이 후적지에 대한 개발이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구의 압산 이 압산인 녹지지역과 연계를 해서 그래서 경관 특성이 살아있는 주택지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압산 쪽에 카페 거리 이쪽과 함께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그런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엔 범어지구입니다. 범어지구 타이틀은 명품 주택지죠. 아무래도 대구에서 범어동 그리고 만촌동이라고 한다면 명품 주택지로 개발을 하기에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범어지구 같은 경우에는 2호선 2호선 라인인 범어역 그리고 수성구청역 그리고 만촌력을 끼고 있죠. 마찬가지로 역세권 주변에는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해서 건물들이 높고 그리고 밀도도 조금 더 높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완충지대와 그리고 주거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주거지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택을 좀 더 고급스럽게 개발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파트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범어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 벤처밸리와 지방법원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도 이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 후적지를 또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범어지구와 연계를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수성지구입니다. 자 수성지구는 황금동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타이틀은 역동적 스카이라인을 품는 신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동대구로 때문이겠죠. 동대구로 북쪽으로 가면 범어역과 동대구 벤처밸리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같이 개발이 된다면 동대구로를 따라 그 동대구 벤처밸리의 스카이라인 형태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수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을 끼고 있죠. 아까 처음에 대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1호선 그리고 아까 범어지구 같은 경우에는 2호선 그리고 수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을 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세권 주변에는 고밀개발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수성못이 있죠. 그리고 수성못과 드란길까지 이어지는 이 녹지공간과 문화, 외식 이런 식의 특색이 또는 테마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최소개발 단위인 도보생활권 주변으로 순환형 생활도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 드란길 오픈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 쪽이 식당이나 녹지공간 등으로 도로 쪽이 낮고 주택 쪽으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 모습을 띌 것이고요. 그리고 동대구로 같은 경우에 반대겠죠. 역세권 중심으로 도로 쪽에 높은 건물들이 있고 주택가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수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명지구, 범어지구, 수성지구에 이어서 상격지구까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젊고 활기찬 새로운 상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 보면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연암공원 주변으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이 됐었죠. 하지만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됐지만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이렇게 상격지구를 함께 넣어줌으로써 그리고 아까 다른 지구와는 다르게 정비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 절차를 따르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상격지구가 이렇게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대구시청 신청사 이 주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 융합특구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구시청 신청사가 달서구 이전을 하는 것에 좀 난항을 겪고 있죠. 그래서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지속적으로 시정 업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통개발 마스터플랜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그리고 진실들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왜 대명범어수성인가 그리고 이번에 상격까지 들어갔죠. 대구시에서 통개발을 진행을 해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대명범어수성으로 딱 집어서 여기만 해주느냐 이런 오해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상격을 일단 제외하고 이 세 군데가 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 자 바로 재작년 연말쯤에 보도자료가 나왔던 이 종상향에 대한 내용 때문이죠. 자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 종상향 허용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여기서 보면 남구대명동과 송현동 그리고 범어만촌 여기를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를 해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대는 1970년대에 일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곳이 다 개발될 동안 여기는 단층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인프라도 좀 낙후되어 왔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때 종상향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 종상향을 시켜주는 건 아니었고 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바로 공공기여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이 개발부지에서 10%가량 이상 10% 이상 공공기여를 하면 여기서 공공기여는 공원이나 어떤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만큼 개발이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여율에 따라서 공공기여율이 커질수록 1종에서 3종까지 올려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때는 최소 면적이 1만, 2만,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다 보니까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20% 이상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종까지 올려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개발을 해서 나올 이익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관리 방안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막연한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간개발을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사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때 종상향 가능지역으로 발표했던 지역이 바로 이 대명지구와 범어지구 그리고 수성지구죠. 앞서 살펴봤던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나왔던 그 부지와 똑같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이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나왔던 이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상향의 그 막연한 계획들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대명동, 범호동, 황금동 이렇게 갑자기 찍은 것이 아니라 종상향 가능지역으로 발표를 했었던 이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발표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 그런데 그 와중에 상격지구가 갑자기 생뚱맞게 같이 들어왔습니다. 어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상격청사, 대구시청에 대한 주변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주변 환경을 좀 더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자 이렇게 통개발을 하면 안 그래도 대구에 물량이 많은데 이렇게 대규모로 또 개발을 하게 되면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자 이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통개발 마스터 플랜은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상향이 가능한 이런 지구를 선정을 해줄테니 민간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개발을 해라. 다만 그냥 필지 단위로 이렇게 작게 아무렇게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도보 생활권이라는 구액을 정해서 최소 개발 단위를 정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지침대로 맞춰서 개발을 하면 종상향이라든지 어떤 절차에 대한 신속성 그런 측면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민간 개발이 이어져야 할 텐데 일단 지금 부동산 분위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아직까지는 좀 막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정도의 단계이고 아직까지 이걸로 개발이 막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의구심일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이냐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이냐 그리고 된다면 어디부터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런 부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범워지구를 보면 부지가 엄청 넓죠. 물론 다른 지구들도 다 엄청 부지가 넓습니다. 범워지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부지들을 한꺼번에 개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최소 개발 단위가 있겠죠. 이 최소 개발 단위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최소 개발 단위 두 개를 묶던지 이렇게 세 개, 네 개를 묶어서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생기게 될 겁니다. 당연히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는 지역은 우선 역세권 주변이 되겠죠. 역세권 주변의 최소 개발 단위부터 우선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범워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 법원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또 이 후적지가 어떤 식의 개발이 진행이 되나에 따라서 이 주변의 개발 단위들도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구들 같은 경우에도 우선 역세권 주변으로 먼저 주목을 받겠죠. 마찬가지 수성지구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주변으로 먼저 관심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드랍길 주변으로는 단독 주택지가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형성이 다시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진행을 하려면 진행이 되려면 우선 금리라든지 경기 분위기가 조금 돌아서야겠죠. 그래서 이런 통개발 마스터 플레인이 지금 나왔다고 해서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분위기 반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 민간 개발 측에서 어느 쪽에 먼저 어느 입지를 먼저 관심을 가질지 이 부분을 또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자료나 입지 비밀 소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도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